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점점 안 빠지네 오케이 두 개 두 개 4... 4번이요 보니는 제가 BTS 멤버 각각의 매력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일단 남준이 형은 어... 멍청미 아 원래는 똑똑한데 평소에 되게 둔해가지고 그리고 슈가 형은 어... 슈가 형이 약간 한 단어? 관심! 그리고 석진이 형은 어... 관심! 석진이 형도 관심 홍석이 형은 긍정 그리고 태영이 형은 어... 고독 지민이 형은 배려 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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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우주로 떨어질 것 같아 2번이요 아미를 바라보면 윙크하기 왼손으로 볼을 찌르면 윙크... 눈... 윙크 안 된다고? 되는데 아 이거 그거다! 아 본 적 있다 이거 아... 참나 흐흐흫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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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가 만든 거지?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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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에 넣어야 되는데요? 흐흫 두 개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숫자 13번 흐흫 뭔지 제일 좋아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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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힘들 때 본인을 버티게 하는 무언가 이건 뭐 아미 아미 여러분들이죠 가장 먼저 낳아야 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아미 아미 여러분들이죠 4... 6... 16번 16번 아미에게 생일 사는 차라리 어떤 음식과 뒤에 주시고 싶나요?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음식 안에서는 이제 찹쥬테이크랑 오므라이스 그리고 뭐 케이크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만들어 줬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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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